오늘 또 영화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본 건 아니고 며칠 전에 봤는데 오늘 제가 본 영화는 이제 개봉한 영화죠. 시민더키 시민더키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시민더키라는 영화고요. 신장영화고 영화가 뭐냐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일어났던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화재사건으로 살기 좀 막막해진 여자주인공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뜨뜻미지근한 거야. 뜨뜻미지근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주인공이 직접 보이스피싱범을 찾아서 잡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보통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총책 완전 그 머리까지 소위 말해서 대가리라고 하죠. 그 대가리를 잡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이제 라미란 씨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공명 씨 그리고 장윤주 씨 어메란 씨 그리고 박병은 씨도 나오고요. 박병은 씨 얘기 내가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박병은 씨 얘기 어디서 했지? 아 선산에서 얘기했구나. 아 선산에서 박병은 얘기를 했다. 박병은 씨도 나오고요. 선산에서 맞아. 그리고 장윤주 씨 그 모델 장윤주 씨인데 이제는 배우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무생 씨 나오고요. 그리고 아는진 씨 아는진 씨는 이제 그 스리생에도 나왔고 최근에 그 남국민 씨랑 찍은 그 무슨 사극 영화에서 또 히트하셨죠. 아는진 씨까지 이렇게 이제 다들 출연하십니다.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주인공의 라미란 씨가 있고 공명 씨가 누구냐면은 범인을 잡는데 범인을 어떻게 잡냐면은 처음에 이제 전화를 받아요. 라미란을 속이는 보이스피싱범이 공명이거든. 조대리인가? 조대리로 나오는데 공명 씨가 이제 그 라미란 씨를 속이는 손대리로 이제 속여가지고 보이스피싱범인데 속여서 이제 돈을 뜯어 있는 그런 역할인데 이 사람이 또 전화를 합니다. 속이고 나서 또 전화를 해. 손대리가. 왜 전화했냐 봤더니 자기가 잡혀온 거야. 사실은. 자기도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알바 있다고 해가지고 간 건데 붙잡혀가지고 감금돼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라미란한테 전화해서 자기를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역할의 공명 씨 그리고 어메란 씨랑 이제 장윤주 씨는 이제 이 라미란을 도와주는 직장 동료 그리고 박병은 씨가 무능력한 경찰 역할 그리고 이제 이무생 씨랑 안우진 씨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영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영화 포스터만 보시고 약간 그 라미란 씨가 최근에 사실 영화들이 뭐 걸캅스라든지 정직한 후보 이런 걸로 약간 너무 영화 쪽에서 너무 코미디 조금 아쉬운 약간 그런 인상이 있어서 이 포스터만 보시고 약간 그런 영화 아니야? 또 그냥 뭐 웃기다가 끝나는 영화 아니야? 이런 오해를 좀 하셨어요. 실제로 포스터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아! 영화 감독은 박영주 씨입니다. 박영주 씨라고 이분은 이제 보통 독립영화를 연출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첫 데뷔작이에요. 첫 이제 상업영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출은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라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영화를 봤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영화가 괜찮아요. 약간 코미디 요소가 있긴 있는데 사실 코미디 요소가 그렇게 많진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범죄 수사극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내용적으로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약간 장면이 있긴 하거든? 왜냐하면 아니 일개 시민이 무슨 중국까지 가서 범인을 잡아. 보이스피싱 범인을 그것도 그냥 밑에 무슨 말단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 우두머리를 잡잖아. 물론 이제 각색이 됐겠죠. 물론 이제 좀 각색이 됐는데 조금 일반 영화였으면 그런 생각이 들만한데 어쨌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양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일단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잘 흘러가고 생각보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지 정직한 후보나 걸캅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고 무난무난한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첫 상업영화 데뷔작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가볍게 그걸 즐기기 위해서 웃음포인트를 넣긴 넣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웃기려고만 하진 않고요. 중간중간 나름 딥하게 어떤 좀 파고드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마무리되는 부분에 이 영화가 이제 담고 싶은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보이스피싱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메시지가 그거거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왜 당하냐 당한 사람이 잘못이다 약간 이런 시선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보이스피싱 사람들 하도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러니까 그걸 왜 당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쯤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거든. 당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어쨌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라는 메시지가 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연기들을 다들 잘합니다. 라미란씨가 사실은 코미디적인 어떤 요소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물론 약간 서민적인 역할이지만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거든. 연기 다들 잘했고 나미란씨랑 여메란씨랑 장윤주씨가 같은 직장 동료다 보니까 이 셋이 같이 묶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셋의 케미도 굉장히 괜찮고 근데 이제 저는 장윤주씨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장윤주씨가 약간 좀 너무 그 그러니까 장윤주씨는 약간 풍수 역할을 했을 때는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장윤주씨가 여기서 약간 좀 과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약간 웃기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저도 어느정도 그 부분 이해를 가는데 약간 좀 과하진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장윤주씨가 최근에 거기서 나왔잖아 발레리나에서 약간 무거운 역할로 나오거든요 심각한 역할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별로였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자기 색깔 자기 옷에 잘 맞는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몰입감도 있고 재미도 있어 그리고 메시지도 잘 전달한 것 같아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을 들어보자면 영화가 영화가 15세 근데 분위기가 확확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영화가 두개로 나눠지거든요 라비란시 쪽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걸 잡으려는 쪽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명씨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 안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공명씨 쪽 분위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갈래로 나눠서 교차 편집되고 나중에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라비란시 부분은 그래도 약간 코미디 요소가 있어서 조금 가벼워요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을 잡으러 가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좀 가볍단 말이야 근데 공명씨 쪽으로 가면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 심지어 저는 무슨 생각 했냐면 이게 15세인데 라비란시 쪽하고 비교해보면 좀 잔인한 장면도 있고 너무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라비란시 쪽은 너무 가볍고 공명씨 쪽은 너무 무거운 거야 이게 좀 안 섞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톤이 완전 달라 라비란 쪽은 약간 코미디 코미디 범죄 수사극 약간 요런 느낌인데 공명씨 쪽으로 가면 무슨 범죄도시 원보는 것 같아 되게 심각하고 심지어 되게 잔인한 장면도 있고 마약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여긴 되게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교차되는데 조금 두 개의 톤이 너무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지 않았나 약간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한쪽은 웃음 포인트도 있고 조금 가볍게 가볍게 대중성 있게 가려고 했겠죠 어쨌든 첫 상업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가볍게 즐기시라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이 둘의 밸런스가 살짝 안 맞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실화 기반으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실화가 왜 화제가 됐냐면 물론 일개 시민이 범죄 조직을 잡는 데 있어서 공을 세웠다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민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경찰은 뭐 했냐 이게 사실은 포인트거든 시민도 잡을 정도로 시민이 막 계속 제보했단 말이야 얘 우리 주소 안다 제보했는데 경찰은 그냥 나몰라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돼서야 그 시민 제보 듣고 잡고 그리고 나서 사실 1억원이라는 상금이 그 뭐랄까요 돈을 내세웠는데 포상금으로 1억원도 안 줬어 실제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래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영화에서는 물론 초반에 경찰의 구기력함이 좀 나타나요 답답함이 박병원씨가 약간 코믹하게 나와서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영화가 그쪽보다는 약간 경찰까지도 훈훈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저는 영화에서 담겨야 되는 메시지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 첫 번째 보이스피싱은 결국 당하는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진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 이거 첫 번째 저는 이건 성공했다고 봐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계속 그게 느껴져 아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다 근데 결국 이 실제 사건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이 경찰의 어떤 그 수사하는데 있어서의 답답함과 나중에 경찰이 이 제보자를 쏙 빼고 공을 이제 자기들끼리 챙기려고 했던 정황이 있거든요 실제 사건에서 근데 그 부분은 좀 너무 마지막에 훈훈하게 간 것이 아닌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경찰까지도 이제 다 같이 뭔가 훈훈하게 끝난 느낌이거든 그 부분을 조금 더 내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지만 실제 사건을 보고 시민들이 좀 답답했던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좀 담아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게 재밌게 잘 다룬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2시간이 안 돼요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1시간 5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시간 50분 되는 시간 지루하지 않게 꽉꽉 잘 채운 것 같고 그리고 메시지도 확실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 가볍게 보기에 괜찮다 부모님과 보시기에도 괜찮아요 이 영화는 15세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제가 뭐 그 앞에 코미디 부분을 좀 덜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말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이 영화 자체가 숨 쉴 틈이 있고 좀 가볍게 가볍게 보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대중성을 생각했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라미란 씨도 어쨌든 기존에 너무 코믹한 이미지에서 이분이 어쨌든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라미란 씨를 좀 더 활용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물론 라미란 씨 여기서 연기 되게 잘합니다 조금 더 그 웃음길을 살짝 빼고 그러니까 웃음길을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배우가 조금 가벼운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조금 더 진지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나쁘진 않았다 기대를 좀 안 했거든요 나는 진짜 걸캅스도 보고 정직한 후보도 다 봤는데 근데 걸캅스는 그냥 이런 영화구나 하고 봐서 그냥 별 생각 없었고요 정직한 후보도 그냥 이런 영화구나 해서 그냥 나씨 환타지잖아 약간 정직한 후보는 그냥 별 기대 없이 봤고 이 영화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 영화들보단 이게 나아요 훨씬 낫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코미디가 가미된 약간 범죄 수사극 치고는 재밌게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몇몇 단점을 얘기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재밌게 봤다 제가 지금 단점만 얘기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 정리하면 장점 영화가 무난무난하고 특별히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제가 유치하거나 말도 안 돼 뭐 이런 부분도 없고 무난하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연기들이 물론 중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윤주씨가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호흡도 괜찮고 다들 연기 케미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세번째 여기서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가 확실하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말고 어쨌든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그 사기를 치려는 놈들이 나쁜 놈이다 실제로 여기 피해자들 증언도 중간중간 나오는데 인상적이었던게 은행원도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게 나오거든 인터뷰를 통해서 어 그거 조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걸 왜 당해 막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아니 보이스피싱을 왜 당해 여러분들도 막 보이스피싱 당한거 보면은 여러분들 수준 이런 분도 계시죠 내가 나 그거 하면 난 절대 안 당해 이런 사람 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게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왜냐면 상황이 절박하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신정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 어쨌든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이 메시지는 확실하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 요게 이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대 없이 딱 보기에 괜찮은 영화에요 단점은 어쨌든 이걸 연출하는 데 있어서 대중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범죄 조직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딥하게 갈 수밖에 없어 거기서 어떻게 가볍게 생각을 해 그 조직 범죄 조직을 다루는 부분을 가볍게 다룰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이게 영화의 어떤 큰 메시지가 흔들리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영화가 상업영화다 보니까 대중성은 또 잡아야 되잖아 그래 대중성을 남이란 쪽에서 좀 약간 재밌는 요소들로 풀어내려고 한 것 같아 요게 조금 저는 밸런스가 살짝 아쉬운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기서 이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이 되게 답답하고 무력한 것 때문에 화제가 된 실제 사건인데 영화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장면을 좀 담아내다가 결국 결론적으로 가면은 뭔가 좀 훈훈하게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아냈으면 어땠을까 요런 아쉬움 요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스터만 봤을 때 우려하시던 점 뭐 걸캅스나 정직한 후보보다 훨씬 잘 만들고 훨씬 재밌는 영화였다 요렇게 저는 결론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값은 이 영화도 15,000원 가겠습니다 예 무난무낼했다 제가 여러가지 단점을 얘기했지만 영화관에서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장 정리가 어차피 영화 두개니까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 근데 15,000원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마지막 포인트 그 경찰의 안좋은 면을 너무 훈훈하게 그러니까 박병은씨 때문에 너무 훈훈하게 이게 보면은 박병은씨가 막 나쁜 형사로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초반에는 좀 그냥 그런 답답한 사람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훈훈하게 이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아쉬웠거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마이너스해서 14,000원 가겠습니다 요거는 14,000원 시민덕희는 14,000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근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기대를 너무 안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